감겨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그 자손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. 그냥 눈빛이 좀 틀려요.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합니다. 그리고 눈빛이 일단은 날카롭고 그냥 기운이 없어. 어떤 기가 있어야 되잖아. 사람은 움직이는 기운. 어 그게 없어. 근데 대부분이 못 닦았잖아요. 그런 분들은. 그러면 이 자손이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겠어요. 네 안녕하세요. 선생님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잠실 가서 들어본 말 중에 조상이 감겨있다. 감겨있다 그러는데요.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 신의 가물, 조상의 가물을 안고 살아가는 자손들은 조상의 왕래도 있고 또 조상이 내 몸에 남아 계속 그냥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는 또 뭐 객기도 있을 수가 있고 내 조상 줄기가 아닌 어떤 그런 영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. 대부분이. 근데 우리가 감겨있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은 그 자손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. 있으면 안 되는 기운이.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. 많다는 거죠. 많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자손이 본인의 성향을 잃어버리게 돼요. 외모부터 해서 성격. 아빠도 안 되고 엄마도 안 되는 거야.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냥 눈빛이 좀 틀려요. 선한 눈빛이 없어요. 누가 봐도.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 자손을 멀리하고 싶죠. 같이 뭔가를 알고 싶지. 같이 있고 싶지를 않죠. 그리고 그런 자손들은 괜히 이유 없이 어디 가면 미움받아요. 왜 이러지 사람들이 나한테.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미워해. 사람들은 왜 다 나를 싫어해요. 미워해요.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. 그리고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면서 성향. 뭐 먹는 거. 어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쭉 생각을 했을 때.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. 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으로 되어 있지. 라는 그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. 일단 외모적으로 감겨있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은 어느 외모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합니다. 그리고 눈빛이 일단은 날카롭고. 그 날카로운 게 뭔가 총기가 있어서 날카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가 있다고 그러죠. 좀 무서운 눈빛. 뭔가 사고칠 것 같은 눈빛. 그리고 또 어떤 눈빛이냐면은 약간 동태. 우리 동태 생선 동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런 눈빛. 그리고 사람이 그냥 기운이 없어. 어떤 기가 있어야 되잖아. 사람은 움직이는 기운. 그게 없어. 그리고 전신에 안 아픈 데가 없어. 그렇다고 딱히 병원에 가도 병명은 없어. 그리고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. 술 먹고 돌변하는 자손들 있죠. 거긴 100%예요. 정말 술 안 먹으면은 천사도 천사도 저런 천사가 없는데. 술만 먹으면은 완전히 사람이 돌변해 갖고. 사고를 치고 싸움을 하고. 험해지고. 막 이성을 잃고. 그리고 다시 술을 깼을 때는 내가 왜 그랬까 후회하는 자손들은. 대부분이 감겨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 신병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? 저희가 이제 신이 올 때 신만 오는 게 아니고. 그 밑에 조상줄기가 오거든요. 근데 조상줄기가 올 때. 직계 조상줄기만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. 뭐 사촌, 사돈, 사돈, 겹사돈까지 이렇게 막 다 달고 오거든요. 같이 다 매달려서 옵니다. 왜? 왜 그럴까요? 이분은 이 밑에 제자님. 우리가 신병을 앓고 있는 이 자손도 자손이지만. 이분한테는 이 신명 명패를 받은 이분한테는. 이분들도 자손이거든요. 이분들 풀어달라고. 다 오죠. 그래서 신의 길이 어려운 게. 신명을 잘 받아내리면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. 신명님이 오실 때. 우리 신명님이 오실 때 밑에 오시는 그 조상을 다 풀어내야 돼요. 우리 제자님들이. 그게 말도 못합니다. 감겨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조상이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닦으면 조상 못 닦으면 귀신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. 근데 대부분이 못 닦았잖아요 그런 분들은. 그러면 이 자손이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겠어요. 계속 뭔가 해방 아닌 해방을 놓고. 안 되겠죠 그 자손이. 뭐 돈만 좀 이렇게 있어. 이 자손이 돈이 좀 들어왔어 뭔가 일을 해서. 근데 술을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분이. 거기에 딱 대장 아닌 대장으로 이제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. 돈을 쓰게 만들고 술을 마시게 만들고 변하게 만들고 남이랑 다툼을 만들고. 절대로 잘 될 수가 없겠죠. 그건 반드시 해결을 봐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